자아 자아 와봐 일로와봐 와봐 언니는 어디갔냐 아니 이모 왜갔냐 와봐 오 몇이 있냐 내가 키우는게 아니고 놀러오는거에요 이렇게 답 주는거야 자아 라바 야 내가 키우는게 아니고 놀러오는거에요 이제 조금... 밥 주는거야 자 아이고 어떻게냐 알겠슈 엄마 알겠슈 뚱땡아 일루와 일루와 소심하게 야식이 일루와 아저씨가 하악질 나면서 밥을 달라고 일루와 아이고 자 이리 60정도 60정도 떨어지는 80정도 50정도 60정도 50정도 3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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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정도 30정도 먹어 먹어 알았어 알았어 갈게 놀부 닮은 놀부야 놀부야 일로와봐 놀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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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심술궂다 항상 놀부 놀부 일로와봐 일로와봐 에이 진짜 에이 처럼 놀부같은 놈 해제 vit 얘들아 잘 있었냐 잘 있었냐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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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많이 먹었어? 음? 그름그름그름그름 rasa 아기 봅시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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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자 한번 더 한번 더 하이파이브 에이 자 에레이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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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한번 보자 귀 귀 귀가 겨울에 동상이 걸렸나 이리와봐 재밌어요? 고양이 머리에 손을 대니 따뜻함이 전해졌다 봄볕의 기색이었다 봄은 이렇게 푸근히 고양이한테도 한줌 볕을 선사했다 쓰다듬어달라 눈감은 미소로 어리 내미는 고양이 쭈악 쭈악 늘어지게 기지개 켜는 고양이 푸석한 땅에 풀썩 누워 곁 좀 쬐자 일어날 생각 안하는 고양이 고냥이는 지난 겨울 엉덩이에 도둔 얼음꼬리를 이제 떼어냈나 보구나 어디 안 놀러 갔어? 응? 이리와봐 이리와봐 놀부야 이리와봐 자 한번 보자 얼마나 성격이 좋아졌나 보자 성격이 아직도 안 좋구만 너는 성격이 좋냐 성격 좋아? 아이고 아가 이리와 자 갑시다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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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래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아 어 오늘 하악질을 안하네 어휴 하악질을 안해요 자 먹어봅시다 어떻게 잘 먹나 먹어봅시다 좀 보고 봐 비단이 어휴 쟤는 등치가 커가지고 아이고 애들 먹는거 기다리고 있네 성격은 좋은가 보네 엥 엥 엥 이리와 비오는데 테크위에서 아이고 아이고 또 아유 밟히잖아 밟히어 아이고 자 머리로 치지 말고 자 먹어 먹어 너 먹어야지 비단이 어이구 와야지 자꾸 하루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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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서 먹어 이리와 가서 먹어 이리와 빨리 와서 먹어 어디갔어 이리와 먹어 가서 가서 먹어 못먹게 너 먹어야지 비단이 어이구 와야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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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서 먹어 이리와 가서 먹어 못먹게 뭘 봐 비단이 자 이리와 갑시다 아 날이 춥네 날이 초졌어 다시 얼음도 울고 잠깐 꽃샘추인가 보다 얘들아 이 집을 내가 치면 안되겠어 아직 아 날씨가 초졌어 구경해 구경해 자 아 날씨가 초졌어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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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열어서 이렇게 푸는거다 이렇게 저녁이니까 조금 먹고 갑시다 갑시다 또 하악질이예요 저녁 간식이예요 이건 이리와 에에에에에에에에 비단이는 어디에 죽어서 없는가 저녁이라서 저녁은 조금만 주고 저녁까지 주니까 살이 찌나 토시를 토시 새벽에 어디 갔다왔다가 밥도 안주고 이제 밥주러 왔더니 막 기다리고 있네 네 잠깐만 까불지 말고 밥달라고 하면서 하악질을 하고 있어 올라가자 자자자자자자 타워 langu longing 어떻게 모는지를 어디서 좀 분류하燥러 밥묵었어? 논복 밥먹었어? 비단이는 집자주인데 지붕 위에 올라가 있네 어따 멋있네 어따 멋있네 겨울 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출입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런 커튼을 두 개를 달아서 바람을 막고 여기가 애들이 자는 집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마저 봅시다 이 안에 또 이렇게 또 집이 있고 아가 이리 와봐 아가 이리 와봐 아가 이리 와봐 저게? 아가씨 아가씨 감사합니다.